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성 양념 한우 육회 입니다 신선하고 쫄깃한 한우 육회를 숙성을 통해 육향의 진한 풍미는 올리고 쫀득쫀득 찰기가 느껴지는 육회의 쫄깃한 식감은 높여줬습니다 여기에 특제 비법 양념 소스를 더해 먹기 좋게 비벼주면 끝! 오늘 맛깔나게 맛있는 숙성 양념 한우 육회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배고파 79,000원 초점은 패키지 50,000원 전혀 상큼한 고기 마치 2,000원 고기가 쫄깃한 것 같네요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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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다 매운 양념이 너무 좋아요 매운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운 양념이 더 맛있어 매운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매운 양념이 더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다 원래의 고기에는 한참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에는 달콤한 고기의 마음이 많아요 단단한 고기, 고기, 소스, 고기, 소스, 고기, 고기, 소스, 고기는 전원 초고루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두꺼지만 먹으면 더 맛있네요 몇몇 땀 Gul 좀 깜짝 놀랐어 한입 이 맛은 1t 너가 들어갈 거에요 오늘 또 한입 한잔 한잔 너무 맛있다 쪼금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쪼금을 먹으면 더 맛있어 아쉽고 꼬마한 맛 아쉽고 꼬마한 맛 아쉽고 아쉽고 꼬마한 맛 뱅 자, 와, 살짝만 먹어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디저트 레몬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이만두 소금 몸마삭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